안녕하세요 루크미직입니다 이번에 플러그인 부티크에서 좋은 플러그인 이펙터 2개를 무료로 주고 있는 행사를 하고 있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러그인부티크.com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고요 처음이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셔야 될 거고요 여러 번 제가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거든요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화면에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 Stay Creative Free Plugin Bundle 이렇게 항목이 있어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아이조톱 5조는 너무나도 유명한 마스터링 플러그인이죠 엘레먼츠 등급을 무료로 줄 거고요 DJ 스위블이라고 유명한 믹싱 엔지니어이자 프로듀서인 이름을 딴 스프레이드라고 하는 플러그인 이펙트도 이렇게 같이 함께 줍니다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쿠폰코드라고 있어요 Stay Creative 이렇게 딱 써있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너무나 간단하게 누구나 파악하실 수 있을 건데요 가격이 이렇게 나와있지만 아까 보셨던 바우처 코드를 넣으면 누구나 0원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플러그인 설명을 드리자면 오존은 너무나 유명해서 별로 설명드릴 게 많이 없어요 마스터링 할 때 쓰는 플러그인 중에 굉장히 유명한 플러그인이고 엘레먼츠 등급이라 기능이 어드밴스드보다는 사실은 당연히 조금 떨어지겠죠 하지만 오존을 처음 시작하려고 해보시는 분들은 엘레먼츠 버전으로도 아주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엘레먼츠 버전만 해도 벌써 원래 가격은 한 15만원 상당해요 물론 이제 그 가격에 아무도 안 사죠 항상 세일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세일하면 뭐 한 2만원 3만원 이 정도 사실 정가가 그 정도라고 보셔야 돼요 매널 세일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무료로 준다니까 이번에 이제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매년 무료로 주는 행사 한 번씩 하더라고요 이전에 놓치신 분들 간혹 저 이제 댓글이나 아니면 질문 주신 분들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또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나는 이미 엘레먼트를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또 받아도 돼요 친구 주문 돼요 지인 주문 됩니다 그 시리얼 넘버가 오니까요 밑에 이제 스프레이드라고 하는 거는요 뭐 쉽게 얘기하면 스테레오 이미지 관련된 거예요 스테레오 어떤 그 느낌을 조금 더 폭넓게 만들어주고 하는 뭔가 이제 펼쳐주는 듯한 말 그대로 이름이 스프레드죠 펼쳐주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낼 때 스테레오 위스라고 하는데 그런 거 이제 작업할 때 쓰는 플러그인 이펙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돈을 주고 구입한다 그러면 2, 3만원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것도 한 원래 정가는 뭐 한 15만원 절대 그 돈에 안 사죠 2, 3만원 이것도 2, 3만원 어쨌든 한 뭐 4, 5만원 돈 정도의 플러그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카트에 넣고요 인 카트 해가지고 저는 이미 넣어놨습니다 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에 이제 쿠폰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스테이 크리에이티브 요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요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리칼클레이터 이렇게 재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 딱 되어 있죠 이제 이거는 파운드 영국 이제 화폐고요 요거는 달러인데 어쨌든 이 가격인데 리칼클레이터를 딱 눌러주시면은 0원 딱 됩니다 이 이제 스테이크리에이프트 이 디스카운트가 그대로 그 가격 그대로 돼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구입 버튼 눌러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구입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 마이언카운트 일단 들어가가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시리얼 넘버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모자이크 처리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리얼 넘버를 보시고요 그걸 넣어주시면 되는데 다운로드 받을 때 각각 홈페이지 가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창에 하나 나옵니다 이상하게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사실 설명돼 있어요 이렇게 뭐 스프레이드는 어디서 받느냐 이렇게 윈도우는 여기서 받고 맥은 여기서 받고 오존은 맥과 윈도우를 동시에 어떻게 받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눌러가지고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맥이냐 윈도우냐 또는 뭐 어떤 걸 먼저 설치하고 어떤 건 나중에 설치해야지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가가지고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세일은 4월 18일까지여가지고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 대충 계사보면 3, 4일 정도 밖에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으니까 빨리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놓으신 분들은 또 세일합니다 얘네들 무료 배포합니다 또 매년 한 번씩 하니까 또 기다리고 계셨다가 플러그인 부티크에서 또 아주 이렇게 잘해요 이렇게 무료로 주는거나 아니면 폭탄 세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소식이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아주 유용한 소식과 정보 있으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뮤지였습니다